아주 유명한 구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티벳 불교에 보면 틸로파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 틸로파는 그 깨달음이라는 이 마음 공부는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틸로파의 여섯 마디 가르침이 있어요. 아주 심플해요. 이미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상상하지 말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라. 넷째는 어떤 것도 탐구하거나 머리로 헤아리지 말라. 다섯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조작하거나 만들어내지 말라. 여섯째는 그저 쉬어라.